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. 사진 서유정 인스타그램 배우 서유정이 외국의 문화재로 추정되는 것에 올라탔던 모습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. 13일 서유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초 후에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난 씩씩하게 저기 앉았다 혼났다. 나 떨고 있니 오마 후다닥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. 해당 사진에서 서유정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단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자상에 올라가 부위 자세를 취하고 있다. 이 같은 서유정의 모습을 본 외국인은 인상을 쓰고 있다. 이에 네티즌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올린 것인지 한심하다. 에휴. 참 부끄럽다. 게다가 그걸 또 인스타에 올리다니 나 같으면 창피해서 사진 안 올렸을 것 같은데 참 해망매등의 반응을 보였다. 등록을 부탁드립니다. 한편 이게 시골이 논란이 되자 서유정은 이를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. 게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